안녕하세요 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해보세요 목부작이야? 어? 목부작 아니야? 얘가 뭐냐면 지금 수태에요 수태 여기가 이렇게 꼬꼬물물로 싸게 놨대 여기를 지금 수태를 이렇게 잘게 다져놨어요 수태에다가 용토도 좀 넣어야 되었네 용토 용토를 넣고 두개 넣을까? 이거는 부역토라는데요 부역토 용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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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부역토에요 부역토 용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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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 가위도 안 들겠네 우리 누포랑잎이 잘하는데 이렇게 하면 될려나 모르겠네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얘들아 여기서 적응을 좀 잘 해갖고 살아보자 이렇게 적응을 잘 해야돼 재미있긴 한데 어머나 이렇게 이렇게 다 썰어야 되지 않을까요 응 애기손을 이렇게 축축해 지금 여기다 잘 갈고 있어야 돼 이렇게 멋진지 우리 이사를 해 주잖아 다리 안들기려면 잘 찢어야지 근데 우리 멋있다 이거 나무 야 우리 둘이 뭉치면 못할게 없다 응 돌이 뭉치면 못할게 없어 어머 멋진 작품이 나왔어 응 그게 이거 먼저 어디다 놔야 될까 얘들 햇빛 좋아하는 애들인데 또 햇빛 보라고 거기 바깥에 저기다 내놓으면 어느 사람 가는 사람들 다 물어본다 어머어머 이게 뭐예요 어머어머 이러면서 소나무도 신기하다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물어보고 어머머머머 바위솔 좀 보세요 너무 우리 작품이야 이거 냉초소노라가지고 무거워가지고 그냥 됐다 가고 네 그 아 아 아 아 으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